아이언클레드 진짜 개 오랜만에 하네 파일 디펙트가 하도 애먹여가지고 진짜 한참 동안 아이언클레드 못한 돈좋아 리얼 처음 탓 보릿고개 2단계 보상? 2단계 보상 아클은 보통 육강령때문에 죽죠 아클 육강령 잡기 진짜 빡센 유황한돌? 세트메뉴 너무 맛있고 세트메뉴 너무 맛있고 끼요 딱 바바바박 안 죽음 오징어 빤척 빤척 와 유황 오졌다 유황키 굿키 한돌 승에 왜 자꾸 첫 턴에 나와 근데 마지막 턴에 나오는 것보단 낫기나 이씨 이 도류 그냥 부칼이나 몇개 더 넣는게 날듯 뭐? 범 뭐? 반개 돌파 왜 천천힘 천천히 나와 인마 에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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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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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밀 야구공 아니 한도라 한도라 내가 잘못했어 빨리 나와 이 개가 아 늦게 나오라며 견돌새보다 무섭다 유황샤 게임이 친유방 아 쓰르기 벨트 안와줘요 VS 아 놔줘요 어둠매 퐁 안와줘요 이건 죽을수도있다 1 쇠물 어어어어 아 남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메 grain 빨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 쎄다 나 쎄다 이 쎄다 파이얼요? 파이얼요? 와 유황이다 나 홀로 유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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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점스팟 뭔데? 무감각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공격이 아니지 않을까? 음... 이도류 무감각? 미라솥 나오면 되는데... 아니 재물 두 개만 빨리 뜨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.. 오우... 더오밥체... 오우... 이 도류 드로키 가려면 취약을 걸어야 되는데... 취약 걸게 강타밖에 없어가지고...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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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신주오 망겐 어둠이 미염두미 전체 와 바리케이드 뇌물 하나 더 나왔어야 했는데 오싱못함 진화는 진짜 알맞게 나왔네 우상 따위 안 넣는 상네메시스였고 야 이건 반칙이야 임마 뺐지 바락 바락 바락하면은 한개돌파 타는데 한개돌파 탄다고 못 이길건 또 아니긴 해 카사 5 5 5 백팩이 없어 오지마 청기대령 아리케이드가 살렸네 이거는 빡 멍청한 달팽이 자기 모티콘처럼 됐네 제물전턴에 나왔으면 더 깔끔했는데 아쉽다 방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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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도 카드가 없는데. 양로님 감사합니다. 착하게 살게요.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쓰레기 게임. 대단하다. 맞게 꿈격 있는 게임. 아 향로 쏴야되는데 미치겠네 향로 넣기쌈 되네 뭐쓰고 대편쪽 평상 육압 평상 에너지 없어서 못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... 구매통 아싸... 아 아닌데? 아... 완전 아닌데? 호나돈 망했는데... 질이 왜 이렇게 약해... 오... 와우... 길고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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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